쿠팡 미국 증시 상장 관련해서 오늘 일부에는 쿠팡의 자신감 제가 볼 때는 쿠팡이 엄청나게 자신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쿠팡의 상장과 관련해서 유통업체들 중에서 상당히 긴장한 곳이 있는데 왜 쿠팡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또 유통업체는 왜 긴장 모드로 가 있는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밸류에이션을 하고 또 해외 매체들도 큰 관심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 같은 데서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쿠팡 밸류에이션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밸류에이션 방법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나오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우리나라 또 시장에서 나오는 밸류에이션 그게 얼마나 타당하고 또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2부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1부에서는 쿠팡의 자신감 도대체 저 근거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쿠팡이 NYSE 우리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죠 상장을 한다고 설 연휴 기간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라고 하는 것을 공시를 했죠 미국의 증권 신고서는 포메스원이라고 해서 제일 최초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우리의 사업 구조는 이렇고 우리 회사의 재무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포메스원으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최초에 이제 S1으로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정하는 내용이 생겨요 왜냐하면 최초에 공시하는 포메스원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amount to be registered 이제 IPO 발행 주식 수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proposed maximum offering price 공모 가격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혀를 좀 굴리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공모 가격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상 IPO 규모 그러니까 주당 공모가하고 발행 주식 수가 나와야지 두 개를 곱해서 예상 IPO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1 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드쇼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그 발행 주식 수 하고 주당 공모 가격 그 레인지가 정해지거든요 그게 정해져야지 비로소 총 이제 공모 신주는 얼마를 발행을 하고 뭐 9주는 뭐 9주 매각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초 공시에서는 이제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속 공시가 있습니다 정정 공시 그래서 그 S1A A라고 하는 것은 어멘드먼트 이제 수정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또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또 이제 S1A 해서 계속 어멘드먼트로 이렇게 공시를 해 나가다가 나중에 뭐 한 3월 말쯤 되면 더 이상 이제 어멘드먼트가 없으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신주 배정하고 뭐 이런 작업을 거쳐서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이 뭐냐면 미국의 미국의 전자공시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다트 쯤에 해당되는 건데 에드가라고 해서 여기 에드가에 접속을 해서 여기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어 뭐라고 돼 있지 컴퍼니 파일링이라고 돼 있어요 컴퍼니 파일링 컴퍼니 파일링 컴퍼니 파일링 이걸 딱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제 이 서치가 뜹니다 서치 이 서치에 C-O-U-P-A-N-G 쿠팡이라고 딱 쳐놓고 서치를 딱 클릭을 하면 밑에 이제 그 쿠팡 회사 이름이 딱 떠요 그걸 이제 딱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쿠팡이 제출한 공시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그 미국 주식들은 이제 티커 심벌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티커가 FB입니다 FB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에머전 같은 경우는 뭐죠 AMGN인가 그래요 AMGN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티커를 쓰는데 지금 쿠팡은 공식적으로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쿠팡에 티커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C-P-N-G라고 하는 그 티커는 나와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에드가에 들어가 가지고 쿠팡 이렇게 C-O-U-P-N-G를 쳐야 됩니다 그를 치면 이렇게 이제 이게 뜹니다 이게 뜨니까 여기 S1 있죠 S1 S1 S1을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이제 들어가면 그 최초의 상장 신고서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뭐 영어를 국어책 읽듯이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들어가서 한번 슬슬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트에 공시하는 IPO 할 때 최초에 내는 정권 신고서인데 우리나라는 뭐 처음에 최초의 정권 신고서를 낼 때 거기에 이미 공모 가격 레인지라든지 공모 가격을 결정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IPO 정권 신고서 최초 공시 내용보다도 우리나라 정권 신고서 최초 공시 내용이 내용은 훨씬 많습니다 최초 공시 내용에 보면 미국은 후속적으로 이제 막 많은 내용이 좀 보강이 되는 편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담아서 가죠 그래서 이 회사가 몇 주를 발행을 하고 신주는 몇 주 구주 매출은 어떻게 하고 전체 신주 자금 공모 규모는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들을 최초 공시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권 신고서를 이거는 뭐 쿠팡 이야기하기도 급하니까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서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공시된 S1의 내용을 굉장히 간단하게 추리하게 해서 보면 우선은 알려진 것처럼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상장하는 회사가 어디냐 한국 쿠팡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쿠팡이에요 미국 쿠팡 쿠팡 LLC 우리나라 한국 쿠팡의 100% 모 회사가 미국에 설립이 돼 있습니다 델라웨어주에 그래서 한국 쿠팡의 100% 모 회사인 미국 기업인 쿠팡 LLC 이번에 상장할 때는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쿠팡 INC로 바꾸게 되거든요 이게 상장을 하는 겁니다 한국 쿠팡이 상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막 여러 기사들이라든지 뭐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쿠팡이 미국 증시에 바로 들어가서 상장한다는 식으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 NYSE에 상장한다는 거는 다들 바르게 썼는데 몇몇 매체는 여전히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하루 지나서 다 고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공모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멘드먼트가 안 나왔고 아직 로드쇼를 안 했기 때문에 쿠팡에서 그 다음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게는 차등 의결권 차등 의결 주식이 지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뭐 아무래도 쿠팡 정도 되니까 외신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쿠팡의 상장 시총이 상장 밸류가 한 3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50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될 거라는 이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해외 정권사 리서치에서 쿠팡의 밸류에이션 관련해서 자료를 아직까지 낸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쿠팡의 그 상장 밸류는 한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이에서 형성될 걸로 보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밸류에이션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3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조 정도 그 다음에 500억 달러면 한 55조 정도 집에 이 정도 돈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 밸류로 지금 쿠팡이 상장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 그런데 제가 쿠팡의 상장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관점이긴 한데 저는 쿠팡의 뉴욕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팡의 밸류에이션 또 이제 자금 조달 규모 또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 또 이게 쿠팡의 상장이 한국 유통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미국 이베이가 이베이 코리아를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매각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는 옥션하고 지마켓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가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베이 코리아 매각에 쿠팡 상장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떤 기사들이 쏟아지냐면 한국 증시가 차등과 이결권을 회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러 갔다 뭐냐면 쿠팡은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응당 한국 증시에 상장했어야 될 기업인데 미국 증시에 뺏겼다 차등과 이결권을 우리나라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런 차등과 이결권이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등과 이결권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일부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에 한해서 차등과 이결권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그 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계류가 되어 있고 그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매체들이 지금 쿠팡을 기화로 해서 지금 차등과 이결권을 굉장히 크게 이슈를 삼고 있고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게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가 너무 심하고 차등과 이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도 뭐 심한 측면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고 뭐 일반적으로 좀 기업 규제가 심하다 하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차등과 이결권을 그렇게 이 쿠팡의 상장과 관련해서 이슈화 시킬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나라 일반 주주들이 우리나라가 그 모든 주주들이 1주당 1의결권 회장님도 1주당 1의결권 우리 소액 주주들도 1주당 1의결권이 상법에 의해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차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주주들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차등을 받고 있는데 뭘 또 공식적으로 차등을 이결권까지 공식화시켜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만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창업자가 계속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에서 계속 지분 희석이 일어나고 어떤 경영권에 대한 위협 같은 걸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호해주고 보완해주기 위한 것은 우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뭐 일반 기업들 아니면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들 재벌기업들 뭐 여기까지 차등과 이결권을 허용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주장들은 좀 쉽게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게 쿠팡이 제출한 Form S1에 보면 여기 이제 상장하는 회사는 쿠팡 INC라고 되어 있죠 쿠팡 INC라고 되어 있고 이 밑에 보면 쿠팡 LLC라고 하는 게 그 이름을 쿠팡 INC로 바꾼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 이게 상장하는 쿠팡 INC는 그전에 쿠팡 LLC고 쿠팡 LLC는 미국에 설립된 법인데 이번에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으로 만든다 하는 게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쿠팡이 상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 쿠팡이 상장한다 하는 거를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게 그 S1 딱 들어가서 클릭 딱 하면 제일 앞대가리에 이것부터 뻥 튀어나옵니다 하면서 내가 상장해 하고 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 쿠팡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신문 사설 한번 볼게요 쿠팡의 뉴욕행 부른 차등 의결권 국내에서는 왜 안 되나 이거는 뭐냐면 쿠팡이 뉴욕 중시로 가게 된 이유가 차등 의결권이라고 사설에서 이제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내용 잠깐만 볼게요 쿠팡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 중시를 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서 한국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이 규정상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적자 기업 상장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화된 기준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상장 규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틀린 겁니다 물론 쿠팡 같은 적자 기업 또 누적 적자가 조단위로 있는 기업이 상장을 하려고 하면 상장 심사 단계에서 많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있으나 상장이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지금 틀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을 택한 이유 일단은 모 회사인 쿠팡 LNC가 미국 회사이고 대주주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만든 비전펀드가 최대 주주이다 보니 다국적성이 있어서 투자금 확보가 용이한 미국을 택했을 공산도 크다 모 회사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을 택했을 공산이 큰 게 아니고 그 모 회사가 미국 회사인 그 모 회사가 상장을 한 거예요 이 문장은 뭐냐면 한국 쿠팡이 모 회사가 미국에 있는 쿠팡 LNC고 또 최대 주주도 일본 비전펀드가 하니 이게 상당히 글로벌화 된 성격이 있네 그래서 미국을 택했을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주장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미국 기업인 쿠팡 LNC가 미국 증시에 들어간 거예요 한국 쿠팡이 우리 모 회사도 미국 회사인데 우리 뉴욕 가자 나스닥 가자 이래서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쿠팡이 미국 상장을 결정한 핵심 요임을 경제계에서는 차등 의결권이 국내에 허용되지 않았는 것으로 꼽고 있다 경제계에서 이런 거 꼽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뭘 사서 쓰기 전에 다 조사해 봤어요 경제계에서 자료 낸 거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딱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뇌피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버 쿠팡이 국내 아닌 미국 증시로 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의 아마존 쿠팡이 한국 기업 최초로 뉴욕 증권 그레소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 기업 쿠팡 LNC가 미국 뉴욕 증권 그레소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한국 대신 미국 증시의 주식을 상장하겠다는 것이다 굳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쿠팡의 사업 무대는 한국이지만 미국 법인이 한국 쿠팡의 지분을 100% 부여하고 있다 이거는 또 알고 있어요 이 사설을 쓰신 분이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단지 미국 기업의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증시를 선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한국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미국 기업의 자회사임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게 좋겠어 하고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닐 거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죠 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했는데 무슨 한국 쿠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팩트와 오류 또 그게 기초해서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자꾸 차등 의결권 문제 쿠팡 상장 문제를 지금 차등 의결권 문제로 가지고 가고 지금 기업 규제 문제로 지금 갖고 가는데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거 안 써도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처음에 쿠팡은 미국의 쿠팡 LLC 델라웨어 쿠팡 LLC에 대해서 김범석 창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갔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0% 출자를 해서 한국 쿠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LLC를 미국에 지금 상장을 하는 거죠 델라웨어 회사를 뉴욕에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김범석이 있고 기관 주주들이 있고 이제 새로 많은 또 주주들이 생기겠죠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미국 쿠팡 LLC는 이제 신주를 발행하고 공모 자금을 확보하는 거고 이 공모 자금은 나중에 한국 쿠팡의 투자나 영업 활동 재원으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쿠팡 LLC 이름이 바뀌어서 쿠팡 INC CPNG 티커는 미국 중시에서 주식이 그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 LLC는 역시 한국 쿠팡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죠 그냥 이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만약에 한국 쿠팡이 미국 중시에 상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DR 발행으로 가야 되겠죠 ADR 발행으로 가야 됩니다 ADR 발행으로 가게 되고 신주를 공모를 하게 되면 ADR 발행 자금이 한국 쿠팡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한국 쿠팡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지금 미국의 쿠팡 LLC를 상장을 시켜야지 그 전에 초기 투자자들이 이참에 엑시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한국 쿠팡을 상장하게 되면 한국 주식은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초기 투자자들이 쿠팡 LLC 지분밖에 없는데 그리고 신주 자금도 전부 다 한국 쿠팡으로 들어가 버리고 엑시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논리적으로 승립되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 단독해서 쿠팡 공모 규모 1조 원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조를 조달한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조가 어디서 나왔나를 보니까 그 S1에 이거 보면 Propose the Maximum Aggregate Offering Price 한번 굴렸습니다 해서 10억불 여기 보면 10억불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총 공모 규모란 뜻인데 총 공모 규모가 여기 10억불 10억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1천억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최초에 공시된 S1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모가도 정해지지 않았고 공모 주식 수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형식상으로 명목상으로 정말 아주 최소화된 금액을 그냥 S1 폼에 맞춰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공모 규모 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예컨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우버 같은 경우도 처음에 S1 공시를 할 때는 여기 10억불이라고 썼습니다 총 발행 규모가 근데 실제로 얼마였습니까 103억불 했어요 10배 넘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리프트도 상장할 때는 리프트는 여기에 1억불이라고 썼습니다 1억불 근데 리프트가 최종적으로는 25억불, 26억불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쿠팡도 여기에 10억불이라고 썼지만 30억불, 40불, 50억불, 60억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로더쇼를 통해서 발행 어떤 규모라든지 그 주당 발행 가격의 레인지가 정해지면 그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억불이면요 작년에 빅이텐트하고 SK바이오팜이 각각 한 1조원씩 했습니다 9500원, 9700원인가 그렇죠 우리나라 그냥 정시에서도 빅이트나 SK바이오팜 정도면 그냥 1조 땡기는데 쿠팡이 뭐 미국 NYSE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1조 하려고 거기 갔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기억하시다고 쿠팡의 예상 밸류에이션이 지금 300억불에서 500억불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조에서 55조입니다 그러면 지분 20%만 공모해도 33조 밸류로 20% 공모를 하면 6.6조입니다 6.6조를 땡긴다는 겁니다 55조에 20%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상장을 통해서 땡긴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한 6조, 10조 이렇게 나오는데 뭘 1조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뭐 그렇게 발부둥 쳤겠어요 그 김범석 의장이 쿠팡 정확하지는 않는데 쿠팡 설립 1주년인가 2주년 기자 간담회가 2011년 12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앞으로 수년 내에 나스닥에 상장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미 김범석 씨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는 걸 이미 공원을 했고 회사도 이미 그때 미국에 모회사는 미국에 설립되어 있었고 그래서 많은 글로벌 벤처들이 거기 다 투자를 했잖아요 초기 투자자로 글로벌 벤처들이 이제 다 들어갔었고 이런 히스토리를 조금만 알면 한국 쿠팡이 미국 증시에 바로 상장을 하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쿠팡의 매출 구조 비즈니스 구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쿠팡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쿠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을 외부에서 직접 매입을 합니다 이걸 사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동대문 시장에 가면 사입 사입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이 직접 외부에서 상품이나 제품을 사와서 그것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그 직매입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쿠팡맨이 로켓 배송으로 배송을 해 주는 겁니다 로켓 배송으로 두 번째는 오픈마켓이 있어요 쿠팡에 마켓플레이스 오픈마켓이 있는데 이거는 쿠팡에 등록된 셀러하고 소비자 간에 그래를 중개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그 플랫폼만 열어주고 셀러들이 거기에 뭐 상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가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주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직매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쿠팡이 정수기 한 대를 직접 사게 되면 쿠팡이 이제 정수기라는 재고 자산을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팔리면 이게 고스란히 쿠팡의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기 한 대를 직접 매입을 해서 소비자한테 1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 거래에서 쿠팡이 인식하는 매출액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오픈마켓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쿠팡 셀러가 쿠팡 플랫폼에서 정수기 한 대를 소비자한테 1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쿠팡 수수료가 10%라고 가정하면 쿠팡은 이 셀러한테 만 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만 원을 떼고 9만 원만 셀러한테 주게 됩니다 쿠팡이 결제를 받아서 만 원은 판매 수수료로 갖고 9만 원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셀러 오픈마켓에서 쿠팡이 인식하는 매출액은 만 원이 됩니다 수수료로 받은 수수료 매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찍히는 쿠팡의 매출액은 여기 10만 원하고 여기 만 원을 더해서 재무제표상 매출액은 11만 원이 되는데 우리가 거래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찍히는 매출 말고 쿠팡 플랫폼에서 얼마나 상품이 거래되었느냐 그러면 여기 직매입 거래에서 10만 원짜리 정수기 하나가 거래되었고 그 다음에 오픈마켓에서 또 10만 원짜리 정수기 한 대가 거래되었기 때문에 거래액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무제표 손익계산세에 잡히는 매출액은 11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거를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 있죠 왜 나스닥이 아닌 NYSE를 택했을까 이미 나스닥을 간다고 김범석 의장이 초창기에 공언을 한 바가 있고 또 올 1월 달에 한참 쿠팡 상장설이 나왔을 때 그때도 나스닥을 가는 걸로 다 보도가 됐는데 2월 달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뉴욕 거래소로 가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쿠팡이 엄청나게 자신감에 차 있어요 쩔어있다는 표현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신감에 쩔어있다 하여튼 쿠팡이 지금 굉장히 과도한 자신감에 쩔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19년하고 2020년을 지나면서 자신감이 막 치솟은 것 같아요 쿠팡의 매출 한번 보겠습니다 17, 18, 19, 20년인데 17년에 2조 6천억에서 18년에는 그냥 펑 뛰어버립니다 앞자리가 4자가 나와요 4조 3천억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깜짝 놀라죠 앞자리가 7로 갑니다 7조 1천억 2020년에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13조는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적자죠 그래서 17년에 6,300억 적자가 나가지고 영업 손실률이 24% 18년에는 손실률이 25%로 올라갑니다 영업 손실이 1조를 넘어 가버려요 1조 1,280억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2018년까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망한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돈질하다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돈질하다가 망한다 돈질하다가 망한다 그리고 쿠팡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회사다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9년에 7조 매출이 나왔다고 하길래 영업 손실 한 2조 넘어 가겠구나 했는데 영업 손실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7천억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률이 10% 밖에 안 돼요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한번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뭐 신문 기사나 여러 가지 리포트나 이런 분위기들 한번 쭉 보면 쿠팡에 대한 비유의 턴아라운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업 이익을 낼 수가 아니고 저렇게 매출을 크게 점프를 시키면서 영업 이익을 이렇게 7천억대까지 낮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쿠팡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턴아라운드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쿠팡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고무적이었겠어요 밖에서 봐도 그런데 그런데 2020년에는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굉장히 컸겠지만 매출이 거의 90% 이상 성장하면서 영업 손실률이 4.4%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5천억, 5천8백억도 올 상반기에 쿠팡 CFO가 코로나 방역 관련된 비용이 5천억 정도 연간으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5천8백억 영업 손실되는 코로나 비용이 한 5천억 잡혀 있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실적이면 2020년에 사실상 BEP를 달성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코로나 비용 5천억이라고 하는 게 그게 순수하게 전액 다 1회성 비용인 건지 아니면 코로나가 완전 종식 될 때까지는 5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마다 몇 천억, 2천억, 3천억이라도 계속 발생되는 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 비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했을 때 2020년에는 이거 사실상 BEP 달성한 걸로 봐도 사실상의 BEP 달성한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점, 이런 점 역시 쿠팡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고 야 이제 가자 미국 이젠 나스닥 아니야 나스닥은 적자 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관대하잖아요 뉴욕거래소보다 조금 더 그 기준이 좀 완화되어 있고 그래서 뭐 적자가 큰 기업들은 보통 나스닥에 많이 상장을 하잖아요 뭐 옛날에 보면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우버도 나스닥으로 가려고 했었고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많은 어떤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 나스닥 쪽을 선호를 하고 나스닥이 이제 기술 기업도 우대를 해주고 미래 잠재 성장력이 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만해진 거죠 쿠팡은 야 뉴욕이야 뉴욕거래소야 어 아유 저렇게 적자를 내놔 뭐 그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오발해서 그래서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야 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2020년에 네 네 이번에 S1 그 그 그 우리나라 이커머스 성장률은 19%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미국보다 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나 이베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을 쿠팡이 달성했다 자 우리 NH투자증권에서 뭐라고 하냐면 놀라운 성장률 쿠팡이 너무너무 잘했다 한국 시장이 좋아서 잘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이 저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을 완전히 W 이상으로 이렇게 성장률에 있어서 저렇게 꺾어버렸다 아주 대단하게 보는 거죠 제가 S1 리포트에서 신고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 70%가 쿠팡의 물류 거점으로부터 11km 이내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개 기업의 물류센터가 얼마나 이렇게 요지에 포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물류센터는 앞으로 상장돼서 상장 공모 자금이 들어오면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쿠팡의 물류 시스템 내에 이미 그게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저도 쿠팡 많이 씁니다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쿠팡만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좀 편하니까 솔직히 이제 편하고 빠르고 하니까 자꾸 이제 쿠팡을 쓰게 되는데 마켓클리는 좀 쓰다가 이제 요즘은 좀 안 씁니다 마켓클리는 안 쓰는 편이고 그 회사 뭐 저기 식품에 문제가 있어서 안 쓰는 건 아니고 형편이 안 돼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비싸잖아요 마켓클리 좋은 대신에 김선아 대표님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 엄청난 물류 인프라가 물류 인프라가 너무너무 지금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쿠팡 상장 이후에 유통업계에 큰 파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통업계에 굉장히 큰 변화 파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일각에서는 뭐 자금 조달 규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뉴욕 거래소를 선택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것보다는 쿠팡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한 회사라는 그런 인식을 나스닥이 아닌 뉴욕 거래소를 선택을 함으로써 그런 인식을 불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앞으로 계속 높여 나갈 수 있다 올해 내년 후 내년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또 기존에 지금 이커머스 유통에다가 더해서 어떤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자신감에 지금 쩔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S1 보고서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우리가 침투 가능한 시장 규모를 우리는 유통업뿐만 아니라 요식업 쿠팡 이츠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행업이라든지 여행업이 있나 쿠팡 트래블이 있나 여행업 광고업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뉴욕 거래소에서 자연스럽게 쿠팡의 밸류에이션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으로 뉴욕 거래소를 선택했다고 보는 게 나스닥 가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과감하게 뉴욕 거래소를 선택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편이고요 자 한번 한번 보세요 이제 또 이제 이번에 쿠팡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영업 현금 흐름이 이번에 플러스로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쿠팡의 영업 현금 흐름표를 제가 따로 S1에 있는 거를 따로 떼 가지고 왔는데요 영업 현금 흐름만 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18년 19년 20년도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ies 해가지고 영업 활동으로 창출한 순 현금이 여기 보면 18년에 6.9억불 7억불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과로 되어 있으니까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9년에도 한 3억불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20년에 플러스 3억불 그러니까 한 3,500억 3,300억 정도 3,300억 정도 영업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이제 전환을 시켰는데 그게 어디서 결정적으로 기여가 됐냐면 여기 보면 Inventories 해가지고 재고죠 그죠 재고는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현금이 잠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재고가 줄면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가 되고 재고가 전년도보다도 재고가 전년말보다도 금년말에 재고 잔액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현금이 마이너스가 된 걸로 카운트가 되는데 지금 이 표를 보게 되면 2020년에는 재고가 증가해서 재고 증가로 인해서 여기 보면 5억불 5억불의 현금 흐름 마이너스가 반영이 됐는데 여기 밑에 보면 Accounts Payable 해서 이게 이제 매입 채무거든요 매입 채무에서 2020년에 보면 10억불 10억불이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매입 채무는 이제 외상이잖아요 외상으로 상품을 사온 거 외상으로 상품을 사온 거 이게 우리가 외상으로 사오게 되면 돈을 안 주고 내가 어떤 재고 자산을 확보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현금 흐름의 플러스로 계산이 됩니다 매입 채무가 전년도 말보다도 금년말에 매입 채무의 잔액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것은 현금 흐름의 플러스가 되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입 채무의 잔액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영업 현금 흐름에 플러스가 된 게 10억불 그다음에 재고 자산 증가로 인해서는 5억불이 깎여나가는 거죠 그래도 얼마입니까 여기는 10억불 플러스고 여기는 5억불 마이너스니까 5억불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 채무 증가에 이제 득을 좀 많이 본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단계순 손실 규모가 줄었다는 것도 기여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캐시플로우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놈들 쿠팡에서 물건 사면 자기들은 뭐 늦어도 일주일 10일 이내에 따박따박 현금으로 요즘 카드 결제하거나 간편 결제 이런 걸 하니까 따박따박 결제 받아서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는데 납품업자들한테 결제해 줄 때는 뭐 한 달, 한 달 반 심지어는 한 두 달까지 끌고 가서 늦게 돈을 줘가지고 현금 흐름을 개선시킨 거 아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쿠팡이 소비자들한테서는 현금을 빨리 받고 납품업자들한테서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현금을 조금 늦게 주는 거 그것은 뭐 쿠팡이 유통업체로서 자기들이 현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일 수가 있죠 사실은 거의 모든 유통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한테 돈은 늦게 받으면서 납품업체한테 돈을 먼저 결제해 주는 유통업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구에는 없어요 화성쯤 가야지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본 문제도 있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다만 뭐 납품 대금 결제를 한 달 만에 해 주느냐 보름 만에 해 주느냐 한 달 반 만에 해 주느냐 두 달 만에 해 주느냐 그것은 그 유통업체가 선택할 문제고 만약에 쿠팡이 이번에 미국 증시 상장을 염두에 두고 그전에는 보름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결제해 주던 것을 야 우리 상장해야 되니 2020년 결산할 때 캐시플로우가 좀 좋은 걸로 보이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영업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전환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매입 채무 결제를 그냥 두 달로 늘려 그런 짓을 했다면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인데 그냥 자기들은 그전에 19년에 18년에 17년에도 이런 정산 기간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정산 시스템을 운영해 왔고 2020년에도 거의 큰 변화 없이 그대로 했다고 하면 이번에 이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은 개선이 된 겁니다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전에 늘 하듯이 해 왔는데 옛날에는 3억 불씩 6억 불씩 7억 불씩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3억의 흑자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시험을 40점씩 이렇게 40점 40점 40점씩 받다가 이번에 7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예컨대 수학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고 1시간에 50문제를 풀어야 됐는데 이번에 수학 문제는 보니까 난이도도 형편없이 낮고 1시간에 한 10문제만 풀면 됐다 그래서 70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별로 칭찬해 줄 거리가 못 됩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그랬다기 보다는 시험이 쉬웠고 출제 문항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근데 난이도도 거의 비슷하고 출제 문항도 똑같았는데 40점 40점 받다가 이번에 비로소 수 미양가 중에서 미에 해당하는 70점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칭찬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잘한 걸로 근데 애를 불러다 놓고 야 이놈아 어 뭐 90점 100점을 받아야지 뭐 이런 70 그렇게 하면 좌절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전에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캐시플로우를 계산을 해 왔는데 개선된 것이지 상장을 앞두고 뭔가 정산 기간을 늘리고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캐시플로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쿠팡의 흑자 전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021년 올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어요 2022년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거다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다수 2023년 2023년 후 내년에 갔어야 가능할 것이다 하는 사람도 소수예요 그러니까 2022년이 제일 많고 2021년 올해 당장 영업 흑자를 낼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풀필먼트 서비스 로켓 제휴가 굉장히 올해 크게 기여를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 풀필먼트라고 하면 영어로 뭐 FU FIL 뭐 그렇잖아요 뭐 수행 이행 뭐 완성 그 다음에 고객의 주문 처리 과정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물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 체계를 그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로켓 제휴가 2000 작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뭐냐면 쿠팡의 그 알고리즘 AI가 어떤 재고 제품이 빠져나가는 어떤 재고를 예측을 해가지고 셀러한테 그 데이터를 주고 그러면 셀러가 쿠팡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를 시킵니다 그러면 쿠팡이 그 상품을 창고에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로켓 배송을 이용해서 배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CS 응제까지 쿠팡이 전반적으로 모두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그 대신에 셀러한테 거기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아마존이 똑같은 겁니다 쿠팡은 아마존 따라쟁이거든요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아마존이 직매입한 상품을 프라임 회원들이 주문을 하면 아마존 배송 시스템에 태워서 거의 당일 하루 만에 소비자한테 바로 배달을 해주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직매입한 상품이 아니고 아마존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셀러들 상품도 Fulfillment by Amazon이라 그래가지고 FBA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배송 시스템을 이 사람들한테 제공해줍니다 셀러들한테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소비자들한테 가게 되는 거거든요 쿠팡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로켓 와우 저도 쿠팡 로켓 와우 회원입니다 그래서 띠리링 하면서 보면 로켓 와우 2900원 빠져나갔습니다 하는 문자가 빵 떠요 아 그래서 난 주문 더 하는 것 같아요 그 2900원이 아까워서 10만원을 쓴다니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로켓 와우 회원들이 돈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까 2900원 결제됐다는데 주문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괜히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봐요 오늘 뭐 주문할까 하여튼 조그만 거 하나라도 로켓 와우 회원들은 무료로 근데 이제 쿠팡은 본격적으로 셀러들도 로켓 배송에 태워 주겠다는 겁니다 로켓 제휴를 해서 아마존의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FBA와 같은 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수익을 많이 내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에 입점해 있는 셀러들은 물류 신경 안 쓰고 제품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쿠팡이 특히 자기 사이트에 로켓 제휴 업체들은 좀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좀 예쁘게 잘 해주고 여기다 주문을 하면 우리 직매입 상품과 로켓 배송과 마찬가지로 로켓 제휴에 의해서 하루 만에 배달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 많은 셀러들이 또 쿠팡에 입점하려고 하게 될 거고 이런 이제 효과를 노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 풀필먼트가 2021년에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쿠팡 상장과 관련 그리고 쿠팡이 왜 NYSE로 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야기를 해봤고 이 다음 시간에 쿠팡의 밸류에이션과 얽힌 재밌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되었어도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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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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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